이렇게 붙여넣기만 해도 언제 어디서나 근육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멋진 모델분이 편안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운동 효과를 느끼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복부와 옆불이 23분 동안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도 아침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쪽 되게 맛집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제가 코엑스 리빙 EMS 호날두 우리 형 식스패드를 위해서 서울 또 가겠습니다. 어제 라디오 찍으러 갔었는데 오늘 또 가네요. 서울에 이사 갈까요? 오늘 못 가. 보증기본 8000 비싸이지. 일단 그래서 카스테라 까먹으면서 우리 전화해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 사람이 많아요. 저긴가?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이런 사람이야. 화장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사실 주차장 가는 길이에요. 마이크 챙겨왔는데 태양광으로 된 아이씨. 멍청 그 자체라서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이 나오네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출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로 오나요? 또 보러 왔어요? 아니요. 하하하하 자 식스패드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강의 한 번 했었죠? 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 한 번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리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저희는 EMS 트레이닝 기어 식스패드고요. 네. 전기 자극으로 인해 근육의 신호를 보내서 근육을 운동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따로 뭐 붙이고 운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붙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운동이 되게끔 20Hz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복구로. 복구? 아 복구 저번에도 했었는데 네. 그럼 또 한 번 해볼까요? 아 그러시죠. 그냥 이렇게 되어있는거 그냥 붙이신 다음에 나머지를 뒤로 붙이는거에요 그쵸? 배송을 해서 보면은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매뉴얼을 먼저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만 누르면 됩니까? 네.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켜지고요. 아 플러스 버튼으로 전화? 네. 길게 누르면 어 불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강도만큼 횟수만큼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지금부터 올리면 1인가요? 아니면 2인가요? 1이요. 지금 올리면 1. 그때 14라 했거든요. 아 굉장히 세게 하셨네요. 어떻게 잘 보이나요? 되게 많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느정도? 어 키다리 형님. 그 상수님이 이거 쓰고 다음날 근육도 막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 어제 말씀드렸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양팔에 사용하시면 또 아 맞아요. 그거 말씀해주셔야 돼요. 본인의 의지대로 근육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 자극이 근육을 마음대로 이제 프로그램 대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뭐 양팔에 같이 사용하시면 뭐 옆에 보호자가 없을 때 혼자 사용하실 경우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양팔 하면 또 자유주대 못 움직이니까 한 팔 한 팔씩 하는 걸로 지금 맞습니다. 이게 제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아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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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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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체험해보실까요? 아 저희 EMS 트레이닝이어 식스패드고요. 네. EMS 전기 자극을 통해서 네. EMS 전기 자극을 통해서 연결 좀 해볼게요. 마랑 클라스 들어갑니다. 이거 식스패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는 광고만 봤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시연 한번 해보려고요. 아 진짜? 이게 운동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해보기 전에 모를 것 같아요. 하하하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저희가 총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있는데 이제 처음 체험하시는 거니까 아 지금 표정이 어떠세요? 아 너무 땡겨요. 하하하하 아 운동 아 운동 되시죠? 장난 아닌데? 와 아 지금 배 아프세요? 그냥 진짜 와 엄청 땡겨요. 하하하하 저는 지금 15단계 있거든요. 8단계 하시고 지금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힘들어하세요. 오 느낌이 좋은데요? 느낌이 좋으세요? 어떤 아니요. 되게 만들어지는 느낌이에요. 오 지금 운동이 지금 되고 있으신 게 표정이 다 드러나요. 여섯 가지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하루에 23분 동안 근육을 다양한 자극해서 워밍업부터 마무리 운동까지 마치 전문가의 PT를 받는 것처럼 제대로 근육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20패드즈 역시 엑스포이드만의 최대 장점. CMM 80입니다. 이렇게 붙여놓기만 해도 언제 어디서나 근육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멋진 모델분이 편안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운동 효과를 느끼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복부와 옆구리 23분 동안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도 운동을 많이 이해한다 재생하시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다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운동을 하시는 운동을 하거나 담아요 운동을 하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